현실적으로... 현실이네? 오하이요! 에이도... 요코아마역이 3시 정도에 밥을 먹고 왔어요 3시 정도에 뵙겠습니다 요코아마역이 3시 정도에 뵙고 좀歩고 아... 아そこ에 유행지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요 가서 욕룩이에요 아raf있어요 아하이요 아앗이요 아 아타입을 못해요 아... 어우... 언니가 안나와서 아아... 아아에게 냠재인으로 아아... 아아... 아아 아아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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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앗이요 남세 유행지에 여고하마에 한국에 여고하마에 여고하마에 그리고 여행에 타면 거기에 밥을 먹자 밥이 엄청 맛있어서 제가 준비해서 만들어서 너는 그냥 몸에 들어가봐 그리고 船을 가장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제가 후퇴하고 키스할 때 준비해 주세요 가모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아가 를 지켜라 유매데 하이마셔 라고 말합니다